모든 출연진들 그리고 안무가 연출자가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느낌이에요 작품이 진행되는 내내 한순간도 좀 집중을 놓을 수가 없고 누구 한 명이 더 특출난 에너지와 더 많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같은 에너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서로 맞춰간다는 거에 되게 매번 놀랍기도 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나티코스가 되게 파워풀하고 호흡을 요하는 작품인데 네 명의 댄서가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피아노 랩싱을 내야 힘을 실어주고 또 안무가 이슐린이 엄청난 집요함과 안무적인 생각들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티코스라는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작품의 힘은 댄서 네 명과 또 멋지신 두 명이 무대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서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상상 속의 괴물이 될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선들을 굉장히 넘나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작품의 힘인 것 같고 매 순간마다 호흡하는 게 다르고 그 선을 넘나드는 감정 상태도 다르고 또 다른 어떤 호흡으로 서로 어떤 존재로 만나게 될지 굉장히 지금 기대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예요 이렇게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연구가 여러분과 이 회사의 연구가를 하고 이 회사의 연구가를 해서 이 회사의 연구가를 하나님으로 김치의 연구가를 하는 느낌을 그리고 이 회사의 연구가를 당장할 수 있는 역사의 연구가를 하는 일과의 한국의 단서를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 회사의 연구가를 연구가를 굉장히 좋아하는지 않게 이 회사의 연구가를 그리고 전체적인 작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. 나 디보스는 단체의 단계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기와 지금의 단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 진짜 뭔가 느끼고 싶은 공행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. 후회 없었거든요. 후회 없었거든요. 후회 없었거든요. 후회 없었거든요.